승부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를 닦자 이미 아래 니 닦자 아니 캐리 왜 이렇게 부지런해진 거야? 어우 엘리 2023년도잖아 새해에는 캐리 더 멋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거든 오 나도 나도! 아 새해가 된 게 그렇게 신나는 거야? 그럼 시작은 언제나 설레잖아 정말? 그것만 기대돼! 아 그리고 우리 캐리와 슈퍼콜라가 곧 개봉하기 때문이지 우와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네 11살이 된 꼬마 캐리와 초능력 슈퍼콜라까지 나 빨리 보고 싶어 아이 안되겠다 나만서 예매하러 간다 마스터 괜찮으십니까? 확실히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해 콜라야 잘자 이거 왜 살아 움직이는 거야? 이거 왜 살아 움직이는 거야? 난 마스터라고 해 난 엄청난 우주에너지를 가졌어 마스터! 어서 나와! 안 돼! 네! 우와! 뜨근뜨근뜨근 터질 것 같아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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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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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